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정변구 소설집 제3의 결혼에 수록된 세 편의 작품입니다. 모녀 인생, 작은 거짓말, 한방눈의 축복입니다. 짧지만 여운이 오래 남는 작품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모녀 인생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난 내 인생 살자. 딸의 원룸 문 앞에서 돌아섰다. 며칠 채 통화를 거부하는데 불쑥 들어간다면 은아는 반대로 원룸을 나갈 것이 뻔했다. 독립하기 전 단둘이 살 때에도 다툼이 일어나면 집을 나갔다. 언제부터 가출로 충돌을 피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이틀 혹은 일주일 후에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와 밥을 챙겨 먹는 모습에 기가 찼지만 또 나갈까 두려워 입을 다물곤 했다. 카페 창가에 앉았다. 안에서는 원룸 건물의 출입문이 보였지만 밖에서는 대형 화분에 가려 이쪽을 볼 수 없는 자리였다. 숨어서 은아를 기다리는 꼴에 피식 웃으며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원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금세 나타났다. 또야? 그래 전화도 안 받는다. 이번 전쟁은 뭔데? 너 남자 생겼니? 내가 아니라 은아다 은아. 소영은 은아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말에 모녀의 전쟁을 추리했다. 은아는 남자가 좋다. 마음에 든다. 그러나 너는 영 아니다. 삼십도 안 된 년이 뭐가 급하다고 말도 안 되는 놈과 연애 질이냐고 쏴붙였다. 그러자 딸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 신경 끊으라고 맞대응했다. 이미 품안의 자식이 아닌 독립해 나간 딸년이니 당장 동거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냐며 기득거렸다. 넌 이 상황이 그렇게 재미있니? 난 속 터져 죽을 지경인데. 죽긴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니? 이참에 너도 연애해라. 넌 이제 겨우 오십 넘겼어. 그 소중한 제2의 인생을 딸년 연애 막는 거로 탕진할래? 억울하지도 않니? 이거사?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딸을 놓아줘. 품으려 하지마. 소영이의 잔소리를 귓등으로 흘리며 원룸 출입문을 지켜보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원룸으로 들어가는 한 쌍의 남녀가 딸년으로 보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순간 두 남녀가 되돌아 나왔다. 은하와 은하의 남자친구가 아니었다. 한순간 맥이 빠지면서 의자에 무너졌다. 은하가 대학교 2학년 때였다. 어느 날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다. 교제가 아닌 말 그대로 학교 친구이려니 스스럼 없이 반겨주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몇 차례 집을 들락거리더니 남자아이가 결혼하고 싶다고 꺼리낌 없이 말했다. 은하가 한술 더 떴다. 곧 여름방학이니 그때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은 유럽 배낭여행으로 대체하자. 유럽을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아예 눌러 살자. 남자친구에게 해살거리며 말하더니 엄마는 당연히 찬성일 거라며 허리를 껴안았다. 그날 딸에게 처음 손찌검을 했다. 군밤 한 대에 지어박은 적도 없었는데 뺨을 호되게 때렸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분노의 사건이었다. 은하는 너무도 놀란 나머지 멍하니 서 있다가 제 방으로 들어갔고 남자아이는 주랭랑을 쳤다. 그 후 은하는 가슴을 닫았다. 모녀라는 형식적인 핏줄 관계만 유지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은 유방암 수술 덕이었다. 처음에는 엄마가 죽을지 모른다는 말에도 노려만 보더니 암평동에 입원하자 눈물을 보였다. 퇴원 후 엄마의 식사를 챙기면서 무관심의 공격이 사라졌다. 은하가 룸으로 독립한 것은 취업 이듬해였다. 자립할 능력이 생겼으니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청을 받아들였다. 대학 2학년 때부터 철부지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쾌히 승낙했다. 정말 나 독립해도 돼? 그럼 왜 붙잡지 않으니까 서운하니? 서운하다기보다 기분 묘하네. 뭐랄까 꼭 버려지는 느낌이야 엄마. 딸아이의 버려지는 느낌이란 말에 옛날을 떠올렸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만한 혼처가 없다며 맞선 번 그 달에 결혼시켰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모르다가 정신 차리니 시댁이었다. 맞선 한 번으로 결혼한 신랑은 공사 현장에서 보내는 날이 퇴반이었다. 시부모 두 분도 지물포일로 밤늦게 귀가했다. 한 살 터울의 고등학생 시동생과 시누이도 학원에서 밤 10시가 넘어야 돌아왔다. 마당이 너른 큰 집에 온종일 혼자 있다가 신혼방으로 들어와도 독수곤방이었다. 결혼을 행복의 시작으로 알았던 가슴 설렘은 외로움으로부터 배웠다. 밖으로 마음 놓고 나돌아 다닐 수 없는 시댁은 절의 고도였다. 친정에서는 쫓아내듯이 시집 보냈고 시댁에서는 꼬다놓은 보리자루처럼 늘 혼자였다. 한 달에 한두 번 들어오는 신랑에게 투정조차 부릴 수 없어 아무도 모르게 울기만 했었다. 은하야 너 여자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그날 독립을 승낙하며 은하에게 묻고 대답해 준 말이 떠올라 쿡쿡 웃었다. 소영의 커피를 내 컵에다가 따르며 이번에는 한숨을 길게 토했다. 뭐야 그 웃음과 한숨은 의아한 표정에 소영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였지만 재참으로 딸에게 했던 질문과 대답을 들려주자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면박했다. 여자의 행복은 가족 속에 있다? 소영은 그렇게 잘 아는 년이 딸의 교재를 감시해? 라며 원룸 건물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사람들의 출입이 뜸한 원룸 건물은 하얀색이었고 정면 벽에 커다란 걸개가 걸려있었다. 한 지붕에 45가족 사랑합시다. 걸개 표호를 소리내어 읽은 소영은 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물었다. 계속 감시할 거니? 대답 대신에 커피를 더 가져와 소영이의 컵에 반쯤 따라주었다. 은하가 너 때문에 독립했다는 생각 안 해봤어? 나 때문에? 그래 너 재혼하라고 나갔다면 어떻게 할래? 소영이의 뚱딴지 같은 말에 피식 웃었다. 언젠가 은하가 지나가는 말처럼 물은 적이 있었다. 엄마는 재혼할 생각 없어? 그때 한다 안 한다고 가부간의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두 번 다시 묻지 않았다. 나 역시 그 문제로 고민한 적이 없었다. 은하가 결혼하면 애손녀이든 애손자든 돌보면서 여생을 보낼 생각이었다. 녀석들이 성큼성큼 자라 시집 장가갈 때 많지 않은 재산이지만 뚝뚝 떼어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런 내게 소영의 추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은하가 그러더라? 엄마가 불쌍하다고. 얼마 전에 네 딸이랑 저녁을 먹었다. 우연히 명동에서 마주쳤는데 저녁 사달라며 응석부리더라. 얘가 무슨 할 이야기가 있나 싶어 눈에 띄는 음식점으로 들어갔지. 산나물 비빔밥을 주문하자마자 은하가 한숨부터 푹 쉬더라. 엄마 때문에 미치겠다고. 걔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나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뿐인 줄 알아? 은하가 말이야. 말을 멈추고 밖으로 고개 돌리는 소영의 표정이 어둡게 변했다. 엄마가 불쌍하다면서 왜 미치겠다는 거지? 대낼 때 그뿐인 줄 아느냐며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입을 다물자 불안했다. 소영은 말을 가리거나 감추는 성격이 아니었다. 앞뒤 생각 없이 쏟아놓아 자리를 민망하게 만들기 예사였다. 그뿐 아니면 또 뭔데? 소영은 팔짱 꼈다가 풀며 커피를 마셨다. 여전히 망설이는 눈치였다. 도대체 은하가 무슨 말을 했기에 소영이가 저러나 싶어 더욱 불안해졌다. 은하가 말이야 곧 한국을 떠날 모양이더라. 은하가 한국을 떠나? 그래 그것도 순전히 너 때문에 은하가 나 때문에 애국으로 나간다? 헛웃음이 삐져나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비록 티격태격하는 모녀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행동을 할 딸이었다. 혹 결혼할 남친이 애국에 나가 살자고 하면 돌아설 아이였다. 말도 안 돼. 소영이 너 헛소리 할래? 주책 없이? 소영은 주책 없는 거 인정해. 그러나 한 번 더 주책 없는 여자가 되겠다며. 내 딸 한국을 떠나는 거 맞아 빠르게 말한 후 일어섰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라며 밖으로 나가는 소영이를 바라보던 눈앞에 짙은 안개가 밀려왔다. 그 속에서 소영이가 전해준 그 말이 은하의 목소리로 계속 밀려왔다. 나 곧 한국을 떠나.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난 내 인생 살자. 우리 그렇게 살자. 작은 거짓말 여인도 아프지만 까르르 웃기를 바랐다. 장미꽃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걸개 시와 옆에 걸었다. 여인은 따진 목소리로 시를 읽다가 눈을 감았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이윽고 눈을 떴다. 친구 작품인가 봐요. 여인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어 여인이 장미꽃을 걸어준 시와를 쳐다보았다. 눈 속에 핀 꽃사진 아래 절규 제목의 시를 빠르게 읽었다. 혹한 속 애처로운 너의 모습 어찌하다 눈 속에 홀로 피어나 피를 토하듯 떨고 있나 다가서면 들리는 절대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북상 속의 절규 아 저 침묵의 고행 속 사랑의 연인은 누구일까 사연 시팽의 짧은 시는 한마디로 애절했다. 이름 옆에 열분 미소를 띈 시인 사진을 쳐다보며 물었다. 시가 참 많이 아프죠? 여인이 시인의 사진처럼 열분 미소를 지었다. 시인이 아픈가 봐요. 아주 많이. 여인은 어제 오후 관악산 등산로 초입으로 산책을 나왔었다고 했다. 물이 조금밖에 흐르지 않는 계곡 풍경의 실망을 걸개의 시화전이 말끔히 풀어주었다고 했다. 케이블카 건물의 철망 울타리에 전시된 시화를 한 점 한 점 감상한 후 돌아갔다. 늦은 밤이었다. 일기장을 폈을 때 낮에 읽은 시화 중 한 편이 떠올랐다. 그 시의 제목은커녕 기억나는 시행도 한 줄 없었다. 다만 시보다 시인이 더 아프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렸다. 여인은 시를 읽고 시보다 시인에게 더 아픔을 느낀 감정은 처음이었다며 고개까지 끄덕였다. 간밤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오늘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왔다는 여인이 절규에 다시 눈길을 던졌다. 여기 이 구절 때문인가요? 세 번째 연애 절대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무쌍 속의 절규를 가리키자 여인은 당신은 누구냐는 눈길을 던졌다. 그 시선을 슬그머니 외면하며 오지랖이 넓은 노인으로 오해받기에 십상인 말을 건넸다. 시인의 쾌유를 기도했나요? 여인은 대답 대신에 한숨을 쉬었다. 환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다행이죠. 아, 이 시인을 아시나 봐요? 순간적으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왠지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어쩌면 이 여인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환자일지 모른다는 예감에 거짓말했다. 절규 시의 작가는 잘 아는 시인이었다. 경남의 작은 도시에 사는 그녀의 건강은 좋지 않았다. 늘 병원과 약봉지를 끼고 사는 불쌍한 여인이라고 탄식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여인도 그녀처럼 몸과 마음 어디가 아프다면 누군가의 쾌유를 기원하는 기도에서 위안을 찾았으면 싶었다. 그녀가 시를 쓰며 늘 새로운 생명력으로 까르르 까르르 웃듯 여인도 그러기를 바랐다. 시집이 서점에 있겠죠? 글쎄요. 이번에도 거짓말했다. 지난해 가을에 출간된 네 번째 시집이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이왕지사 시작한 거짓말 끝까지 고수하기로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인이 서점을 찾아가는 그녀의 시집에 더욱더 관심 두게 하려는 얄팍한 계산의 거짓말이 아니었다. 여인에게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빠져들게 하고 싶었다. 그녀의 시집을 사기 위해 서점으로 애출하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주문해도 상관없었다. 여인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계속 움직여 아픔을 잊게 하고 싶었다. 걸개 시화가 전시된 바로 맞은 편은 단군 동상이 있는 목공의 작업장이었다. 전통 장승에 여러 마리의 솟대가 날고 있는 화단과 분수대 그리고 조그만 연못의 연꽃이 등산객의 발길을 잡았다. 꽃밭 사이사이에 놓인 나무의자로 여인이 다가갔다. 초등학교 동창 부인 이야기인데요. 여인은 나무의자에 앉지 않았다. 팔걸이에 몸을 기댄 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공직에서 은퇴한 동창은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려고 기촌했다. 그러나 호사다마일까 도시에 있을 때보다 좋아지는 듯했던 아내의 기관지 지병이 악화되면서 급기야 바깥 나들이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조그만 걸어도 숨이 찬 아내는 결국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불안 증세까지 보였다. 병원 치료에도 날로 악화되는 지병에 절망하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시를 쓰기 시작했다. 학창시절 백일장에서 상도 받았다고 자랑한 아내 일상은 시 쓰기로 채워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창은 처음에는 다행이다 싶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걱정으로 바뀌었다. 시 창작의 스트레스가 지병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아 불안했다. 결국 동창은 조심스럽게 그만둘 것을 부탁했다. 아내는 죽기 전에 시인으로 등단하겠다는 뜻을 포기하지 않았다. 뒤늦게 젊은 날의 꿈을 키우는 집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동창은 어느 날 아내의 미소에 오히려 당황했다. 시 한 편을 마무리 지을 때마다 지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에 놀랐다. 시가 무엇이라고 저렇게 행복한 표정일까 놀라움과 의아스러움을 감춘 채 지켜보았다. 그렇게 봄이 지나갔다. 유난히 장마가 길었던 여름도 지나 추석을 앞둔 어느 날이었다. 문예 계관지의 발행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하나를 보여준 아내가 숨이 찬 목소리로 자랑했다. 여보, 당신 아내가 시인되면 뭐 해줄 건데? 시인? 동창은 아내의 시가 발행인의 시평처럼 등단할 수준일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이메일의 시평을 직접 읽으면서 착잡했다. 아내는 그동안 시인이 되기 위한 집념으로 지병의 고통에도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를 한 편 한 편 쓰며 전화 통화조차 할 수 없는 수미찬 아픔을 이겨냈다. 그러나 내가 마침내 시인이 된다면 그 다음은... 동창은 아내의 재촉에 첫 시집을 내주겠다고 약속한 그날 발행인에게 강국한 요청에 이메일을 보냈다. 아내는 딴치병을 앓고 있다. 그 죽음의 무게를 견뎌내는 것은 시인이 되겠다는 진념이 있어 가능하다. 그런 아내에게 시인 등단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아내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성취가 아니라 도전이다. 지금처럼 시인이 되기 전엔 죽을 수 없다는 침념으로 딴치병과 끝까지 맞설 수 있게 도와달라며 등단 보류를 부탁했다. 그 부인은 아직 등단하지 못했겠군요. 여인의 말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불쑥 끼어들었다. 여인은 대답 없이 기대고 있던 의자에 앉았다. 들고 있던 작은 물병의 물로 목을 축이다가 빙글에 웃었다. 무엇인가에 만족한 그것에 감사드리는 고마움의 미소였다.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많아요. 발행인도 그렇고요. 남편의 간곡한 요청에 감동한 발행인은 묘안을 짜냈다. 신인으로서의 기대는 충분하지만 시마다 시상의 세계가 조금씩 아쉽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꼭 2%씩 부족하다. 그 부분만 채운다면 당신은 독자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는 시인이 될 것이다. 등단은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받는 시인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습작 시간을 조금만 더 갖자고 제안했다. 부인은 그 말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였다. 그해 하반기의 신인상 시 부문 수상자로 결정됐지만 발행인은 그 사실을 숨긴 채 그럴 듯한 이유를 만들어 유도했다. 한마디로 신인상 수상자 결정을 숨긴 채 거짓말로 시간 끌기 묘수를 펼쳤다. 저 시인 내 동창 아내처럼 많이 아프죠? 계속 모른다고 거짓말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당신도 아픈 게 맞는다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조금은 못마땅한 미소를 지으며 타박했다. 그까짓 작은 거짓말 하나 제대로 못하세요? 여인은 처음부터 시인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며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진만은 제대로 찍어달라며 걸개의 시와 앞에 섰다. 절규 시를 읽는 여인의 얼굴이 휴대폰 안으로 가득 날아들었다. 한방눈의 축복 치신 목 밑에 복이 덩쿨째 굴러 들어온다고 그것도 인연이었을까 남대문시장의 먹자 골목에서 칼국수를 먹는 동안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 마치 고향 사람이라도 만난 듯 반겼다. 전철 노약저석에 앉아 신문을 읽는 데게 일반석에서 다가온 그녀가 누구인지 몰라 쳐다보기만 했다. 저예요? 선생님? 저요? 저라는 그녀가 남대문시장 국수집이라고 말했을 때 그제서 어렴풋이 기억났다. 그날 그녀는 국수 몇 가닥을 건지다가 내려놓곤 해 불문곡직, 사람 사는 게 다 힘들다고 했다. 먹고 싶지 않아도 그냥 입안에 넣으라며 다독거리는 웃음을 건넸다. 웃음 때문이었을까 그녀도 살짝 웃으며 조금씩 국수를 먹었다. 그녀의 국수값도 내고 돌아서는 데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게 전부였다. 아, 국수집에서 본. 알 것 같아요. 이제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그녀는 그날 먹은 국수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다며 지금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시간을 떼어달라고 했다. 선생님을 만나면 꼭 대접할 음식이 있는데 지금 당장 모시고 싶다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오랜 친구의 병문안 가는 중이라고 거짓말하려다가 사실대로 말했다. 당국의 무녀촌에 가는 길이에요. 꼭 가셔야 해요? 꼭 갈 필요는 없었다. 바람 쐬러 나선 방향이 당국의 종점이었고 여 가까이 있는 무녀촌이 떠올랐을 뿐이었다. 몇 년 전 우연히 들른 무녀가 거기 그대로 사는지 궁금했다. 당시 천선녀는 칠신목 밑에 복이 덩굴째에 굴러 들어온다고 했었다. 이제 그 나이가 됐으니 복이 어느 날 몇 시에 들어오는지 물어볼 참이었다. 그쪽은 어디? 그쪽은 어디 가느냐고 물으려 할 때 그녀가 말허리를 잘랐다. 죄송해요. 제 이름이 해숙. 김해숙이에요. 새삼스럽게 머리 숙여 인사하는 그녀에게 때마침 옆자리가 비어 앉으라고 했다. 그녀 김해숙은 앉지 않았다.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려면 목이 아프다고 하자 민망한 표정으로 앉았다. 전철은 미아사거리역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몇 정거장만 가면 4호선 종점인 탕구개였다. 집을 나설 때 점심은 무녀촌 골목의 식당에서 적당히 떼울 유량이었다.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게 익숙치 않아 굶는 게 다반사였다. 오늘 또 적당히 떼울 마음으로 나섰으나 십중팔구 건너뛸 공산이 컸다. 그런데 남대문시장의 먹자 골목에서 인연이 닿은 김해숙을 만났으니 식당 앞에서 주춤거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그녀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작은 목소리로 약속을 취소한다는 말만 하곤 서둘러 통화를 끝냈다. 휴대폰을 손가방에 넣으려다가 쳐다봤다. 전화번호를 묻는 눈빛을 모르는 척하자 미소지으며 고개까지 가로저었다. 나 때문에 약속까지 취소한 그녀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 알려줄 수가 없었다. 그분 굿도 하나요?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가 부르르 부르르 진동했다. 제가 전화했어요. 전화기를 꺼내자 그녀가 냉큼 가로채더니 즐겨찾기에 저장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김해숙 예쁜 여자 그녀의 한 자씩 끊어서 말하며 웃는 얼굴을 예면했다. 달리는 차창박 풍경은 칙칙했다. 며칠 내내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서도 일기예보는 번번이 빗나갔다. 오늘도 오후에 눈이 올 것이라는 예보를 믿고 우산을 챙겼지만 쓸 것 같지 않았다. 선생님 그분 굿 잘해요? 굿을 잘 하느냐고? 창밖으로 던지고 있던 눈길을 거두며 허허 웃었다. 천선녀의 집. 대문에 세워진 하얀 깃발을 쳐다보다가 들어갔다. 때마침 마당 한쪽의 수도가에서 하얀 종아리를 씻고 있는 처녀에게 불쑥 물었다. 이 집 무당 굿 잘하나요? 처녀는 귀가 먹었는지 두 종아리에 물을 확확 끼얹은 후 마루로 올라갔다. 뒤따라가 마루에 걸터 앉아 신이 모셔진 안방을 들여다보았다. 늙음하게 보군이 태산인데 왜 헤매고 다녀? 처녀는 작은 병에 음료수 하나를 건네주며 쏘아붙였다. 이거 마시고 가. 가서 얌전히 기다리며 살아. 처녀는 그러니까 하얀 깃발의 주인공 천선녀는 칠신목 밑에 복이 덩꿀째 굴러 들어올 테니 굿으로 돈을 달리지 말라고 했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 복채 안 받고 알려주는 것이니 그만 돌아가라고 했다. 그날 천선녀의 차가운 말발에 귀가 눌려 정말이냐고 대묻지도 못하고 쭈뼛쭈뼛 대문 밖으로 나왔었다. 굿발 좋은 무당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정말 굿을 부탁할 사람처럼 절실한 목소리에 쳐다보자 고개를 저었다. 제가 아니라 소개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쪽이라도 상관없어요. 하고 싶으면 해요. 정말요? 굿해도 돼요? 눈까지 깜빡거리며 반기는 그녀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나왔다. 마치 엄한 아버지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허락받은 것처럼 깜짝 놀라는 표정과 들뜬 목소리에 툭 터진 웃음이었다. 점점 탐고개역 도착을 알리는 안내방송에 일어섰다. 승하차장을 천천히 빠져나오며 도로 건너편 무녀촌을 바라다 보았다. 장대 끝에 매달은 붉거나 흰 깃발들이 축 늘어져 있어 상막한 풍경으로 다가왔다. 몇 년 전 여름에 본 무녀촌 풍경은 호기심을 잔뜩 유발했었다. 그 호기심의 발원은 찢어질 듯 펄럭이는 흰 깃발과 붉은 깃발이었다. 세찬 바람에 깃발마다 내지르는 소리가 발걸음을 잡아당겼었다. 역사 밖으로 나오자 그녀가 목도리를 다시 매주더니 부축하듯 팔짱을 꼈다. 슬그머니 팔을 빼려다가 그만두었다. 힘을 주는 만큼 그녀도 버텨 어찌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 점심 드셔야죠? 무녀촌으로 곧장 걸어가자 그녀가 음식점 간판들을 쳐다보며 물었다. 또 국수 드실 건가요? 첫 인연의 고리를 그녀가 상기시키자 정말 시장끼가 밀려왔다. 이것저것 챙겨 먹기가 귀찮아 삶아놓은 감자 한 개를 먹은 게 아침의 전부였다. 언제부터인가 아침 식사가 자꾸만 줄어들더니 요즘은 빈속에 커피 한 잔이 고작이었다. 그러고도 늦은 점심 때까지 배고픈 줄 몰랐다. 선생님 이 집으로 들어가요. 그녀가 밀고 들어간 식당은 메뉴가 딱 한 가지 뿐인 가정식 백반집이었다. 된장 시래기국 냄새가 진동했다. 그 속에 구운 생선 비린내가 은근히 입맛을 당겨주었다. 올 한 해 신수 보시려고요? 음식이 나오자 그제서 수저를 챙겨주며 묻는 그녀가 눈길을 맞췄다. 처음으로 마주보는 시선이었다. 곱고 예쁜 눈이 웃고 있었다. 무녀를 새해마다 찾으시나 봐요? 먹기 편하게 생선뼈를 발라주며 또 눈길을 맞췄다. 무엇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녀의 무엇이 궁금하냐는 말을 예면하며 막걸리를 청했다. 오늘 무녀천에 온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몇 년 전 칠십 목 밑에 큰 복이 올 거라고 예언한 천 선녀에게 다시 확인하고 싶었다. 설사 그것이 헛소리일지라도 음력으로 한 달만 지나면 칠십인데 정말 큰 복이 있느냐, 있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큰 복이냐 알고 싶었다. 늙음하게 큰 복이 있대요. 거두절미한 대답에도 그녀는 눈치 빠르게 대응했다. 그 큰 복, 바로 저예요, 선생님? 그녀의 축하한다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늙음하게 젊고 예쁜 여자친구가 생긴다는 것은 분명 축하받을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언감 생심이었다. 늙은 내게 생길 수 없는 일이었다. 선생님, 그 무녀 만날 필요 없어요. 이미 복이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쪽이 복이다? 예, 선생님.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요. 뼈 발린 생선을 앞으로 밀어주고 막걸리를 작은 사발에 따랐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생선 접시를 다시 내 앞으로 밀어놓는 손길을 예면했다. 밖에는 어느새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이 쏟아지는 함박눈과 한 잔 하듯 천천히 막걸리 잔을 비웠다. 정병국 작가님의 짧은 소설 세 편 잘 감상하셨는지요? 읽는 내내 어느 작품이든 쓸쓸함을 느낍니다. 여기서 더 세월이 가면 저도 이만큼 쓸쓸해지겠지요? 독자님들이 함께 있어 든든합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이 내리쳐도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시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